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마당 입구에 금줄을 섞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힐 적에 종이에 싸서 묻혀서 죽는단 말이죠. 우리가 종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천년의 문화 그 안에 동선에 있다는 그런 거로 보면 훨씬 더 그거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